이번 시간에는 DOM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 example1.html이라는 파일을 저는 만들었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DO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예제를 JSP들에 등록해놨어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예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치 DOM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수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선 결과를 보시죠. 여기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텍스트 필드가 있죠. 여기 있는 회색 부분은 div element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결과가 여기 있는 회색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행을 했을 때 이 텍스트 필드에 적혀있는 이 value 값이 여기 있는 div element의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도록 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html 코드를 먼저 보면 위쪽에 있는 이 element 부분은 이것보다는 옆에 있는 코드를 직접 보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 회색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레이로 CSS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input이라는 텍스트가 컨텐트 영역에 있는데 egoing이 출력된 것은 이 텍스트 필드가 egoing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필드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태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가 나타나서 웹페이지가 처음 렌더링 될 때 싱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라는 함수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이죠. 싱크 함수는 또 다른 곳에서 호출이 되는데 바로 onChange, 즉 사용자가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변경했을 때 이 싱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싱크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까요? 싱크 메소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document.getById, elementById는 title, 이렇게 되면 아이디 값이 title인 객체를 title이라는 변수를 담는 것이고요. getElementById, output은 output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output이라는 변수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output이라는 변수의 innerHTML 속성에다가 title.value, 즉 이 텍스트 필드에 적혀있는 value 값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 output, id 값이 output인 엘리먼트의 컨텐트 영역에 title, id 값이 title인 엘리먼트의 value 값이 꽂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여기 있는 것을 egoing을 2로 바꾸니까 이렇게 2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